계속 움직이면서 공 따라 잔발 조금 움직이면서 쭉쭉 안고 와요 그렇지 팔꿈치 딱 접어주고 그렇지 끌고 오면 같은 자리에 계속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그렇지 같은 포인트에 계속 보면서 그렇죠 고개 딱 숙이면 안 돼요 그냥 턱만 딱 당겨 놓고 공쪽으로 살짝 기울였다가 제끼주고 공쪽으로 기울였다가 제끼고 그렇지 그렇죠 제끼면서 조금 더 턴 해도 되죠 팔꿈치는 붙이지 말고 라켓 올라가야죠 빨간 포인트 보면서 계속 빨간 포인트 발 계속 움직이고 그렇죠 오케이 쭉쭉 올리고 보고 땡기고 공 보고 공쪽으로 한번 보고 내려가서 보고 내려가서 살짝 내려가서 그렇죠 오른발 디디면서 살짝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우면서 땡기고 살짝 내려가서 공 보고 이렇게 세우고 내려가서 공 보고 이렇게 세우고 내려갔다가 그렇죠 공 보러 내려갔다가 시선 라켓 조금 더 땡기고요 어깨 살짝 잡아주고 턱 당기고 백핸드 칠 때 살짝 앉고 살짝 앉아서 공 높이 시선 맞추고 준비 준비 그렇지 준비 보고 땡기고 보고 밀고 보고 밀고 보고 땡기고 백핸드 스토로그 한번 해봐 봐요 백핸드 스토로그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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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포 잡고 포 잡을 때 발 잡고 땡기고 발 그렇죠 오케이 잘 잡고 폼 예쁘게 만들고 준비 호흡 라켓 조금 더 땡기고요 그렇지 공 들어갈 때까지 땡기고 준비 공 막아서 잘 땡기고 막아서 그렇지 빨간 겁니다 돼지 오 우리